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돼 대전시의 특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대전시는 사업 면적 10%나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미한 변경 권한과 관련해 그동안 곽의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정부가 시도지사로 위임하기로 결정해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는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탑립, 전민, 국가산단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에 있는 일제구 연구단지의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